야 힌트는 주고 가야지 힌트로 줘야지 힌트로 줘야지 야 힌트로 줘야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뜰이고요 메리 코리스마스 어 벌써 어 벌써 이 기운 어디서 이렇게 썰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야 너무 추워가지고 누나 눈동자 하나가 사라졌어 하얀색이 야 니가 없을거잖아 그거 아니야 없어졌어 없어졌어 어 진짜로?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자체제작한 잠재TV 요정님들이 자체제작한 이 아재개그 맵을 저희가 탈출을 해야되는데요 뒤에 방이 이제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있어요 그래서 각자 미니게임을 깨고 거기서 이제 아재개그 힌트를 얻어서 어떤건지 맞추면은 다음방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 미니게임 아재개그 탈출이구나 미니게임 아재개그 탈출 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왜 하필 이런거 할때마다 왜 나만 불러? 아 너가 잘하니 아재개그 아재개그의 늪에 빠진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이 탈출 맵이 끝난 후 머릿속은 온통 아재개그로 가득 찰 것입니다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모두들 우제개그의 세상으로 고고씽 게임 방식 버튼을 눌러 문제를 듣는다 문제를 풀고 종이에 답을 적어 깔때기에 넣는다 정답일 경우 레버가 인벨에 들어온다 모른다면 힌트방으로 고고씽 이라고 하네요 각자 방마다 미니게임도 다를거고 되게 재밌을거니까 이 레버와 종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종이 많이 가져가야되는구나 반세트씩 자 레버 레버 설치하고 일단 첫번째 방 빨간빵입니다 여러분 빠밤 빨간빵 왜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어 되게 디테일한봤는데 누군지 알것 같다 어 그치 어 자 일단 볼게요 우유가 넘어지면 쓰읍 아 일단 이걸 좀 힌트방에 가서 좀 잡고 와야겠네요 어? 오케오케 우유가 넘어진 뭐지? 안녕하세요 헬로슬리크라운드 쳐쳐쳐 우유를 때린다고? 글자가 넘어지고 말거야 아하하하 넘날 글자가 넘어진다 아휴 도티님이 왜 이런 말줄 쓰는지 모르시는 분은 잠뜨리에 아휴 아휴 잠뜨리에 그 뜨리네 민박집 컨텐츠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요 아주 힐링이죠 저 넘날 저거 아휴 넘날 저거 넘날 아재인것 야 근데 이름이 아재고 이게 그 그게 도티야 아 별명이 도티야 별명이 도티야 어? 어 갔다 뭐야 힌트는 줄거 힌트는 주고 가야지 힌트는 줄거 아니야 근데 나 사실 이거 알아 정답 너도 알지 어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입니다 여러분 옆으로 아 채팅으로 말한게 그거구나 우유를 때린다고? 아 이게 힌트야 짜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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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싸 레버 오후 너무 쉽네 입이 S자로 되어있으면 섹시하겠다 섹시하다고? 얘 입이 S자로 되어있으면 이상한거 아니야? 이미 섹시할거 같은데? 힌트방 힌트가 필요해 이건 뭐야 파쿠레야? 버튼찾기야 이거? 아닌데 버튼찾기인가 봐 이런데 100% 있을거 같은데 이런데? 없네 상자 안에 없다 상자 안에 없고 틀렸다는 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을거 같은데 어 대박 찾았어 진짜 찾았어? 어 나 대박이야 교육방송?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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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송 야 너 잘한다 진짜 야 대박이다 EBS 아니 이거는 이거는 딱 봐도 나오잖아 이거는 EBS 와 야 어 어 음 와 너무 쉽 손이 S자인가 봐 나 위로 갔네 야 얘랑 하니까 너무 쉽다 게스트 잘못 데려온거 아니야? 아니야 힌트를 보니까 그런거야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중학교는? 뭐지 이거? 어 힌트 보러가자 힌트 보러가자 힌트 보러가자 힌트 얻으러가기 헉 뭐야 저거 봐 실화? 야 야 오 오 오 아 뭐야? 정답 맞춰도 되죠? 아니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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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뭐 뭐해요 힌트가 잠시만요 저 멀어요 여기 너 또 깼 사실 나 힌트를 봤는데 힌트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답을 맞추려고 한거야 또 깼어? 어 어 잠깐만 나 갔다 올게 힌트 힌트가 어딨는데 아 아 뭐지? 내가 높은 곳으로 떨어져 기다려봐 나 힌트를 모르겠는데 음 음 아 알겠다 적어놨어 어 뭐야? 정답이 뭐야? 나 알려줘야지 정답 로딩 중 아 로딩 중 아 여기 보시면 여러분 힌트가 뭐냐면 네 여기 오 A D I N G야 로딩이야 아 여러분 버퍼링 버퍼링 걸리면 되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로딩 중 히히 로딩 중 로딩 중 내가 나온 곳은 영신 중 내가 나온 곳은 비밀 비밀 중이구나 가자 오케이 초록방 설날에 용돈을 하나도 못 받으면 슬퍼 야 슬퍼지 슬퍼 적을게 내가 거지 거지 슬픈거지 슬픈거지 슬픈거지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슬픈거지지 용돈 안주면 슬픈거지 아악 아 아 이거 틀리면 죽었다? 죽나봐 아 이거 넣어서 죽네 아 뭐야 다 왜 죽어 에헤헤 시간차다 죽었대요 힌트 찾는 곳 힌트 찾는 곳 힌트 찾는 곳이래 뭐야 어 어디야 여기 여기 뭐야 파코드 뭐야 이거 이거 블록 쌓아서 연결해야돼 이거 에이 이거 파코드인거 같은데 파코드인데 잠깐만 파코드네 코아 이거 돼 돼 아 파코드야? 어 블록 벌써 이어서 아니 블록을 이어서 간다고? 이걸? 어 흠 호차 호차 뭐야 이거는 이쪽이라고? 아 뭐야 힌트해줄 이 쪽이라고? 아 저쪽으로 가네 헛 헛 이 정도 파코드에서 떨어지면은 창피한거예요 우리를 문 되게 창피할 수 있겠다 물 놓았네 너무 침이지 나랑 창피한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아 나 먼저 갈거야 워 으 아 이럴수가 같이가자 훗쳐 멍청한건 아프고 가고 오케이 됐어 지금 TP를 하면 안되지 안되지 알아서와 훗쳐 뾰잉이네 오케이 완전 잘해 됐어 거의 파쿠드가 엄청 길어 아 여기서 가는거구나 호차 훗쳐 아직 안 끝났어 나 겁나말리왔는데 그..어..어..어..안..어..안..어..안..어..안..어..안..어..어..안..어..안..어..어.. 파이어 점프? 오 됐다 오 뛰었다 우와 이렇게 하는거구나 몸에 붙은 불을..어 됐다 꺼졌어 우왕~~ 점프했는데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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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엑 내가.. 내가 참.. 호야! 됐다! 돌아가기.. 아 여깄다 힌트! 힌트 뭐죠? 그릇, 거품, 부엌! 하아.. 예.. 알겠습니다 먼지.. 하.. 여러분.. 설거지였습니다.. 설의 거지.. 설의 용돈마 하나도 못 받으면 설의 거지잖아.. 진짜 설거지였어? 와.. 설거지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와.. 야 이거를.. 이걸 이렇게 해서 깼다고? 이건 뭐지?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면서 하는 말은? 홈런! 자.. 가자.. 와.. 야 이거 뭐야!!!! 잠깐만 x5 오..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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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헿 아니 이거... 그거 좀 주세요! 버트가 야 이거 재밌다 holders큰 7컨트 stick 이게 제일 재밌는데? 야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어떻게 가냐? 일단 잘 가는 중 어 잠깐만x3 천천히x2 오오오어어얷 내어어엉 야 나 왜 이렇게 못해? 야 기다려 봐.. 아니야1달살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나는? 저 같이 뻔뻔 오케이 오케 천천히! 오케 내가 내가 간다! 오! 오!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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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오케 오케 오케! 뺑글뺑글 돌아! 뺑글돌아! 오오오오! 오오오! 1-2! 오오오! 1-2가! 오케 오케! 오케! 됐다 됐다 됐다! 됐다아아아아아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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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뭐죠 힌트는? 뭐야 이게? 사공.. 내가 뭐라 줄게 있는데? 시옷, 기역, 히읗, 이응, 니은, 디귿 답이 뭐야 그래서? 야구선수가 공을 던지면서 뭐라고 하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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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힌트 좀 줘봐! 정.. 이.. 정말로 야구선수가 던질 때 하는 말.. 야구선수가 하는 말이야? 시구.. 하얍니다아.. 오! 비슷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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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 야 뭐야! 알려줘! 송구하옵니다아.. 하아.. 정말.. 시청자여러분! 송구하옵니다 제가! 에이이이이이! 송구하옵니다아.. 송구하옵니다아.. 어.. 송구하옵니다.. 전하.. 전하아.. 전하아.. 송구하옵니다! 전하아.. 송구가 이제 보네송에 공국얘지? 이 꼼틀가리오 왕 꼼틀이 온라이다 저거 야 그런거 나오는거 아니냐?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반성문 반.. 반대로 된 성문이야? 뭐야? 펭귄이 사는 힌트방 펭귄이 살아야되는데 왜 얘가 있어? 펭귄.. 펭귄이 아니라 공룡이잖아 이거 야 이거 뭐야 잘못 써져있잖아 저 공룡님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오판 3선전이라고? 오판 3선전? 이거 이게 힌트인가 보지? 그냥 눌러버린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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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내가 먼저 해볼게 오! 아 이거 가리는거구나! 우와! 우와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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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간다 공룡아 가위바위보 자아 공룡아 여는거야? 뭐야? 아우! 아우 무슨구 아아 코야 그쪽에 있으면 말해 야 코야 걔 뭐래는지 말해 알았어 알았어 가위바위보 모냈어 모냈어 오케이 어 내가 안 눌렀는데 나 가위였어 마음속으로 이긴거 아냐? 알았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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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원래 누나 가위바위바위보 했잖아 안 내면 진다 안 했으니까 누나가 아직 안 진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안 내면 진다 했어야 돼 콜 빨리 말해 빨리 말해 간다 오케이 오케이 너 알았어 알았어 부정행위 안 할게 오 오케이 오케이 고고싱 안 내면 진다 나 나도 안 도대체 하리 왜 모냈어 모냈어 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 오케이 바위냈어 바위냈어 잉! 아하하하하하 icion 아니 그 방금 고격이가 누나 어 이렇게 이렇게 바위 해 있다가 응 이렇게 보내고 바위 Tensor 내가 바로 이렇게 바꿨어 격 니들이 격 니들이 야 힌트는 주고 봐야지 힌트는 줘야지 힌트는 줘야지 힌트는 주고 봐야지 너는 가도 되는데 힌트는 국제? 네 글로벌입니다 으아아악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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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말 안할래요 그냥 여러분 글로벌 주는거잖아요 반성물이 어찌어찌 이렇게 고통받는 순간에 지나쳐서 이제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방에 온거 같아요 여기 보라색이 저희 레버 줘주세요 마지막방은 정말로 누나의 머리만 누나의 센스만 한번 오케이 내가 한다 다음 태양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은 뭐야 이게 힌트 갈까? 뭔데? 아니 이건 뭐야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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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점프다 이거 오케이 이건 뭐 쉽지 이거 마리오 스케이 Taco 말투스캐인데 우리 지금 아제라고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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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 개그 잘가라 바보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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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이쪽이 뭐야? 거기다가 스포 포인트 해놔야 겠다 링가니엄 레벨이스다 나 알았어 나 여기 탈출하면 안되! 못간다 죽어 빨리 오시죠 네 저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무수한 방들을 지나쳐 마지막 답에 닫아놨는데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워낙 센스가 많으시니까 리포터가 아주 많죠? 달리포터도 있고 해리포터죠 뭐 그리고 윙가짐 레비오사 해리포터 와 내가 이런 맵을 플레이하다니 정말 진짜 이런 거 할 때 부르지 마라 진짜 너야 앞으로도 내가 모르는 걸 들고 오든가 나의 아재계급 파트너는 너야 너 오를만한 걸 들고 오든가 자 여러분 뭐야 이게 수고했 어요 아재계급 어머 설마 당신도 아재? 이게 엔딩이에요 실망하지 말아요 이게 다야? 엔딩이? 야 코야 들어와 야 수고했 어요 아재계급 어머 설마 당신도 아재? 여러분 아재계급에 통달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아재계급에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저희 요정들이 참고해서 아마 아재계급 더 엄청난 아재계급 맵을 만들어내가지고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 아 죽었어 공룡보다 펭귄이 좋더라 여러분 오늘은 또 공룡이가 깜짝 게스테도 왔고요 굳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더라고요 클로징 껴달래 펭귄도 왔네요 네 떠니도 왔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아재계급 컨텐츠 웹플레이 자체 제작 웹플레이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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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